와 결혼식 때 진짜 이쁘다 황준씨 저도 여기서 결혼하고 싶어요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? 뭔데요? 항상 닥쳐진 문 안에서 갈던 제가 그댈 갑자기 만나게 됐죠 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? 안녕 항상 너의 자리 찾아뵙었죠 그 조합 이해할 때라 잘 고민해서 마지막으로 날마 저녁 모든 남향이 우 사랑의 여행 우리의 사랑의 여행 사랑의 여행 우리의 사랑의 여행 사랑의 여행 사랑의 여행 신랑 신부님 신랑 신부님을 먼저 만나봤는데요 글쎄 두 분이 두 분이 더욱 참 잘 어울려요 내가 넌 내게 이렇게 많은 날 곁들의 장이야 정말 뒤집고 뒤집하는 게 넌 내게 넌 넌 내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첫 생활물 제가 어쩌면 지금들 이제 우리의 사랑의 여행 사랑의 여행 사랑의 여행 사랑의 여행 사랑의 여행 너의 여행 너의 여행 너의 여행 우리의 여행 두 분의 아름다운 결혼식 시작 갑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